아 승윤씨 엄청 쎄졌어 이제 어떡하지? 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우와 엄청난데? 아 예술 엄청 쎄졌다고 재밌게 한 번 빠세 빠세 아 위경이 어떻게 될 것 같아? 우승씨가 엄청난 저력을 보여줄 것인가? 네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기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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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재밌을 것 같아 좋았어 좋아 아 설레요 지금 아 좀 오랜만에 잡으시는 것 같아요 아 수고했어요 오 아 공격한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달에 엄청 단단하죠 어설프게 어떻게대로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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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와아 빈틈! 어휴.. 자 자아 왜 와라? 음.. 제일 여성이ke신데? 우리 다시 업무 할게 아니 둘 돌리는 비킹이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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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어? 혼나지 진짜 쭈쭈. 이걸로 한 번 더 올려버렸는데 이런 거로 다시 달려면 땡기면 여기서 이렇게 걸려요. 짚고 똑같이 자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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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자, 여기가 있는 거면, 힘이 되죠. 이게 되는 거다, 이게. 아, 또. 하나, 둘, 셋. 형, 너와야, 안 돼! 형, 너와야, 안 돼! 형, 너와야, 안 돼! 어, 살아온다! 내가 한번 먹을래. 맞다, 맞다. 딱 탈태한 거 너무 오랜만에 봤어. 진짜 오랜만에 봤어. 내가 제일 많이 봤어. 여기로 해야 되는데 우와 지금 총각들이 맘이 되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기다렸는데? 내가 노우신저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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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다! 네,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할거래 잘하고 네, 알겠습니다. 강해져서 또 만나자. 네. 좋아! 네.